안녕하세요. 한사영TV 자몽입니다. 오늘은 한사영 사진 전시회 첫날인데요. 오후 5시에 시작하는 오픈 행사에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사진은 포토스쿨 졸업 작품으로 대신할게요. 제주 법환포구의 일출을 아름답게 담은 포토스쿨 28기 물빛훈장의 법환포구 일출 65년을 함께한 부모님의 손잡음으로 효심을 표현한 포토스쿨 29기 라온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피어나는 꽃의 아름다움을 배경의 녹색으로 대비시킨 포토스쿨 29기 천토의 변화 망망대에 속 작은 배로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나를 보여주는 포토스쿨 31기 예림 시든 연밥으로 생전에 화려했던 삶을 상상하게 운유시킨 포토스쿨 31기 미목의 언등 한국적인 소재의 오브제로 그분의 방문을 상상하게 하는 포토스쿨 31기 수리랑의 기다림 담배를 예술적으로 피우는 노인을 리얼하게 표현한 포토스쿨 31기 에버그린의 인생무상 동막서원의 여름을 사진 속 3중 4중의 프레임을 만들어 표현한 포토스쿨 31기 한지암의 동막서원 하 물속에 숨어있는 이 저런 소재를 멋진 반영사진으로 승화시킨 포토스쿨 33기 영원의 나무, 구름, 그리고 꽃 사진 전시회는 이번 주 8일 금요일까지 경북공영 메트로 미술관에서 개최합니다.